자, 그럼 우리 author 테이블에 행을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topic에서는 행을 추가할 때 별도의 페이지로 갔거든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같은 페이지 안에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페이지를 늘리지 않을 겸 또 같은 페이지 안에서 모든 행위를 하는 것도 보여드릴 겸 해서 이 페이지에다가 글 수정하는 양식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orm 태그를 이렇게 만들고요 form 태그의 액션은 process underbar create post 라고 합시다 .php 됐죠 그 다음에 input type은 text text name은 name은 뭘로 할까요? name은 name이죠 value는 일단 필요 없어요 p 태그로 감싸서 조금 보기 좋게 합시다 p 태그 그 다음에 역시나 p 태그 그리고 그 그 프로필은 뭐 좀 애매하긴 하지만 텍스트 에어리어로 합시다 name은 profile 그리고 작성이 끝났으면 인풋 타입은 인풋 타입은 서브밋 그리고 value 값은 create also 라고 하고 리로드 했더니 이렇게 되네요 이거 위치가 좀 이상해서 보니까 제가 테이블 안에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form 태그를 cut 해서 테이블 밑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여기에는 그래도 placeholder 정도는 해줘야겠네요 placeholder name placeholder profile 이렇게 됐죠 여기에다가 저자의 이름 그리고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고 create author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process underbar create author 로 갈 거예요 그럼 우리 저거 만들어야죠 자 이거는 create 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process underbar create 를 저는 duplicate 복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underbar author.php 이렇게 됐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받는 정보는 일단은 name과 description은 profile로 바꾸고요 이 밑에 있는 also id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주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sert 문을 쓰는데 별도로 따로 작성합시다 insert into also 그리고 name과 profile을 적을 거고 values 해서 여기에는 우선 우선 filtered name filtered profile 됐나요? 뭐 빠트린 거 없나요? 하고 이 밑에 거는 지워버립시다 그리고 그리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해봅시다 riche riche is create also 성공했습니다 돌아가기 했는데 이게 인덱스로 가버리네요 아무튼 riche가 추가가 됐는데 여기서 조금 귀찮으니까 한 가지 테크닉 좀 배워볼까요? 이행하는 거 자, 제가 이번에는 graphite is ~~ 이라고 하고 create author 를 했을 때 글이 작성된 후에 성공했다면 사용자를 author.php 로 다시 돌려보내요 그러면 여기 성공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대신에 php에 보면 header 라고 하는 명령이 있거든요 location author.php 로 하면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되면 웹서버가 웹브라우저에게 location author.php 라는 정보를 응답해 주거든요 그러면 웹서버는 저 location으로 시작하는 정보를 받으면 사용자를 author.php 로 하고 튕겨버려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redirection 이라고 합니다 자, redirection 한번 해볼까요? create author을 해서 성공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바로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crud에서 create까지 했고 read도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update, delete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영상에서 만나요